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학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칠흑의 작전 시간 8인 레이드 세번째 보스인 루시와 버디를 편하게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스킬은 덫과 펄스입니다. 덫에 걸리게 되면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한참 멍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6티어이신 분이 덫을 미리 깔아놓으면 쉽게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데미지를 넣으려면 공대원 중 한분이 불터장갑을 착용하고 터뜨려주면 모든 공대원들이 오버차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충전이 걸린 펄스를 사용하면 아군 데미지가 15% 증가합니다. 버그인지 중첩이 되더라구요. 덫만 깔아도 아주 편하게 진행이 되고 불터장갑도 같이 써주게 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공대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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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